대표곡이 이제 그 제세경님이 피처를 해주셨던 올림픽대로 그리고 이제 이게 저 초메가 히트곡이죠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 이 노래로 저희가 1위 후보를 FX하고 같이 FX하면 원더걸스 원더걸스 선배님들한테 좀 밀렸죠 2012년도 하반기에 강남스타일 상반기에 안 좋을 때 들으면 안 좋은 노래 양분을 했었죠 철저한 음원영 그니까 음원영 가수입니다 저희는 네 네 청아 씨 음원영 가수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안 드리고 돈을 많이 뽑겠다고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묶어갈 때 장사꾸들이죠 여기 보면은 음원영하고 여기가 차단한 거 보인다는 글씨가 있어요 음원영 생계형 가수예요 생계형 가수예요 생계형 가수다 그 다음에 가게예요 가사 틀리기 아 이거는 스케치북에서 유일하게 가사 틀린 분들이라면서요 틀렸어요? 지금도 계속 틀리고 있고 아 그래요? 너를 처음 만난 그날은 드미트리 메드베드풀 러시아 대통령 제임 시절 황류품 폭표상에는 있을 수 없는 정당품 입이 붉어진 붉은 수수 아니 그러면 그게 라이브가 살짝 돼요? 페퍼턴스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네 그럼요 너를 처음 만난 그날은 드미트리 메드베드풀 러시아 대통령 제임 시절 황류품 폭표상에는 있을 수 없는 정당품 입이 붉어진 붉은 수수 밭에서 수수 샀음 수수 쌓이에 붙은 수수려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 깐 그곳이요 아직 이 곡을 개선해 주신 분이 없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게 다 너무 쉽네요 많이 들었어요 세프코는 오늘날 한라산살삼이 먹고 싶다면 나를 데려간 제주도에서 저기 저 돌하루방코는 아들날 돌하루방코인가 이게 뭔 말이죠? 아들날 돌하루방코 딸날 돌하루방코인가 네 네 이제 이런 게 공부해 공부해 말 만들었지 어떻게 공부해 공부해 답답했지 형들 믿고 이 노래 만나 왜 울렬어 이 노래는 도와주한 거로 손이 좋아해 일어나 끝나 절대 잊지마 라이프 아닙니다 라이프 아닙니다 잘한다. 잘한다. 중2, SWAG 이거로 끝났어 이거 다 이거, 이거 다 이거 이거다 이거 이거 contrôle 설거해준다 다행이다 노래 배너 송신아! 평온기 끌고 음내에 나가 살짝 물을 보고 락 비방 끌고 꽃난방 잊고 나 이틀을 찾아갈래 몸매도 튼튼 마음도 튼튼 그런 여자 어디였나 평생 나와 둘이 손잡고 동사 한번 치워보세요 DJ 마천 리듬을 우리 몸을 치고 치고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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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취캔 걸어 모든 날씨 날아가자 김태리를 닮았래요 오 오 오 오 오 오و 오 오 오 오오 오 오 오 오오 오 미안한데 내 스타일 아냐 내 스타일 아냐 내 스타일 아냐 내 스타일 아냐 정신아 정신아